다이오드 정확한 의미에서 찾아봐야겠어요. 다이오드. 영유방지 다이오드인데요. 근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태양전지판에서 아까처럼 배터리로 전기가 가는데요. 햇빛이 안 비틀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로 내 배터리에서 전기가 얘한테 넘어가서 오히려 소모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준 게 영유방지에요. 아시겠죠? 얘한테서는 배터리로 전기가 가고 배터리에서는 이쪽으로 전기가 안가도록 그래서 얘는 방향이 중요해요. 방향이 얘.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회색이 있잖아요. 회색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플러스 쪽에 연결해줍니다. 회색 있는 쪽을 그 위쪽 이렇게 저는 U자로 꼬아가지고요. 얘를 네 얘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요. 꽉꽉 눌러줘서 조이면 되거든요. 아니요. 주황색 괜찮아요. 나오면 이쁜데? 아 호박이 좋아. 응.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조이면 이렇게 물리거든요. 물리도록 꽉꽉 조여서 딱 물리도록 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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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